그동안 니가 아무것도 없는 내 아들노모한테 시집 와서 얼마나 마음고생했는지 내가 다 알지. 혼자 사업 맡아서 가장 노릇하고 시댁 식구들까지 다 챙겨주고 아이고 아이고 이 염치 없는 놈아 어디서 바람이야 바람이. 엄마. 에미야 딴 건 몰라도 우리 사둔 어른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결혼을 했는데 이렇게 이혼을 해버리면 그건 너무 부려잖니. 그러니까 다시 한 번만 생각해줘. 결혼 후 남편과 몇 번의 이혼 고비가 있었지만 제 발목을 잡았던 건 친정 부모님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원칙적인 성격에 은행원 생활을 해왔던 전 저와 달리 활발하고 호탕할 성격을 가진 남편에게 호감을 느꼈습니다. 불성스러기만 보였던 남편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신 부모님의 반대에도 전 결혼을 강행했어요. 회사를 또 그만뒀다고? 아이치. 나 그따 회사 안 가. 아이치. 아이치. 배가 셋인데 언제 잘 잡으려고 그래. 아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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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학교 노력하고 있으니까. 아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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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저런 분이었네 원래. 부모님 말씀처럼 남편 때문에 불안하고 불행한 삶을 살았지만 차마 부모님께 이혼 얘기를 꺼낼 수가 없었고. 아 저런 문제 많아. 내 결정에 책임을 지기 위해 호텔 사업으로 가장 노릇을 하게 된 전 저 대신 아이들을 케어해주는 남편에게 고마움을 갖게 됐지만 여자 문제를 일으킨 남편을 참을 수가 없었어. 그쵸 그치 사실 이게 저런 식으로 집에서 반대하는 결혼하신 분들이 그것 때문에 이혼을 미루거나 못하는 경우 꽤나 있거든요 오히려 그게 어떻게 다시 돌려보면 만약에 진짜 내가 부모라고 했을 때 부모가 원하는 게 그 불행한 결혼생활을 참고 사는 건지 이혼하고 본인의 행복을 찾는 건지를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렇게 나는 이혼이 절대 안 돼 내 사전에 이혼은 없어라고 사는 분들 중에서 결혼생활 힘든 분들이 꽤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인생이. 내 인생을 찾아야 되는데 난 속은 썩어 문드러져도 다른 사람이 볼 때 보라한 듯이 잘 사는 모습 보여줄 거야 특히 이제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까진 그러면서 저렇게 참고 사는 걸. 여보. 걔랑은 갈 때까지 가는 사이고. 이제 정말 끝이야 끝. 어차피 넌 여기다가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혼이 아니더라도 당분간은 너희들이 이렇게 떨어져서 지내야 하니까 굳이 도장을 찍어야 할 필요가 뭐가 있니. 사돈 어른들이 걱정만 하시지. 그냥 서로 떨어져서 각자 생각할 시간 갖는 걸로 하고 이혼 생각은 접어둬. 아가야 내가 너만 믿는다 알았지 아휴 내가 빌게 아휴 아휴 제일 부담스러운 엄마야 너만 믿는다. 약점을 또 아시네 아들이나 엄마나.